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악성코드가 감염된 그런 메모리 파일을 스트링스라는 문자율 검색 도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메모리 분석, 침해 사고 분석을 할 때 메모리 분석하는 여러 도구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스트링스라는 문자율 검색만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메모리 분석을 할 때는 볼라틸리티나 아니면 레드라인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 가지고 분석하는데 꼭 그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메모리 분석 안에서 중요한 어떤 악성코드 패턴이나 아니면 이게 악성코드가 감염되는 그런 사이트, 도메인, 주소, IP주소 이런 것들을 빠르게 저에게 수집하는 것이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우선 문자율 검색들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파일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파일은 이제 크리덱스라는 이 파일이고요. 메모리 덤프된 파일입니다. 그래서 크리덱스는 예전에 악성코드로 써던 백도어, 웜 이런 형태로 배포됐던 그런 악성코드인 것이고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이제 집을 해제하면 크리덱스VM이라는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보면 현재 이 정도로 상당히 큰 용량인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볼라틸리티라 그런 걸로 하지 않고요. 단순하게 이제 스트링 정보로 우선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트링스 크리덱스VM이라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러가지 이 파일 안에 여러가지 스트링 형태의 그런 문절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스트링들의 문절들이 검색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검색 결과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공적 패턴들만 골라내야 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랩이라는 명령어가 있죠. 어떤 패턴들을 분석을 할 때요. 그것을 같이 한번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크리덱스 그 다음에 VM, V메모리, V메모리, 그 다음에 그랩을 이용할 거고요. 뒤에는 이제 정기화 표현식을 좀 사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정기화 표현식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적어두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안에서 주소들, IP 주소들 있죠. 이 IP 주소들의 패턴들을 골라내는 그 정기화 표현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화 표현식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조사를 하시면은 나와요. 그래서 몇 개 잘 쓰는 정기화 표현식을 여러분들만 가지고 계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기화 표현식을 뒤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아까처럼 여러 가지 패턴들만 분석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IP 주소들, 형태들만 골라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이제 실제 IP 주소가 아닌 형태들이 있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자에 동일한 패턴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것이고요. 뭐 300일 넘을 리가 없겠죠, IP 주소가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비슷한 IP 주소들, 이것도 IP 주소일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IP를 좀 많이 안 쓸 것 같고 이런 IP들, 사실 쓸 것 같고요. 이런 다 IP 주소들을 다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의심되는 IP들을 몇 개 이제 골라내시면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분석이 조금 더 수월을 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IP 주소에서 저는 이제 이미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IP, 이쪽 대역에서 이거가 이제 좀 의심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랩을 이용해서 똑같이 우리가 IP를 먼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IP가 혹시나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의심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은 이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서비스에서 URL 정보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토탈은 여러분들 의심되는 파일이나 아니면은 URL 주소들을 여기에서 검색을 하면 되는데 URL 주소를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해당 IP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모든 벤더사 중에서 한 개 정도만 지금 현재 조금 의심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꼭 의심되는 IP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아니면은 이전에는 이게 악성 코드로 배포되는 사이트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아닐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제가 이미지가 2017년도에 만들어진 이미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는 그렇게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메모리에서 저희가 의심되는 IP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IP 기준으로 저희가 그랩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검사를 하시면은 이렇게 이 IP로 접속됐던 이 정보들 HTTP 정보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것도 이제 악성 코드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는 아니면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그런 페이지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심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HTTP 관련된 문절들만 저희들이 골라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HTTP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랩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돼요. 그랩으로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HTTP로 검색하시면은 이제 이 HTTP가 포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저희들이 검색했던 이 cp.php 그 사이로 혹시나 추가적으로 얘가 어떤 악성 코드를 EX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의심되는 URL도 접속하는 것이 보인다면은 그 범위를 조금 좁힐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볼라틸티를 이용해서 메모리 덤프 파일을 메모리 덤프 할 때도 이 범위들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주의한 것은 범위들을 빨리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트링 정보부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EX 파일들을 검색하면은 이것도 괜찮습니다. EX 파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지에 실질적으로 악성 코드가 감염되는 그러한 EX 파일들을 검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URL 정보에서 EX 파일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EX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들이 메모리 안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다 의심된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크리덱스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크리덱스 같은 그러한 EX 파일들이 혹시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확인하다 보면은 시의 윈도우지에 이렇게 크리덱스 1.ex 파일이라고 이렇게 의심되는 파일들이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후로 이것도 이 전후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볼라티리티나 여러가지 메모리 덤프 도구로 EX 파일들을 추출을 하셔가지고 분석을 해보시면은 좋겠죠. 스트링스로는 이제 추출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스트링스 문제알들만 검색하는 용도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모리 덤프 파일들을 스트링스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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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